키키위드 아 공룡이다 무서워 공룡네 엄마 먼저 뒤에 먼저 할래 빨뚝일게요 밥도 먹었어요 짜증이 잘 먹었어요 짜증 먹었어요 런쩍 따라갔어요 짜증 먹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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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룡 떼서 엄마 줄 수 있어요? 엄마가 공룡 갖고싶은데 이거 이거요? 엄마한테 선물 주세요 화장품 보내주세요 엄마 여기 메뉴 키우셨어 메뉴 키우셨어 메뉴 키우셨어 메뉴 키우셨어 나무도 있네? 맞네 여기요? 응 나무 엄마 선물로 줄 수 있어요? 네 땡 됐어요 키키야 먹었어요 대치 대치가 먹었어요 공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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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서 엄마 선물 주세요 엄마 나 이거 되고 싶어 공룡 되고 싶어? 응 공룡 공룡 열어볼까? 어 잘 보여 엄마 잘 보여 뒤에 봐 우와 우와 뭐가 있다 뭐 뭐가 있나? 응 아 파란색이네 배초 배초 배초야 이거 배초 우와 열어보자 이거 이거 떼 보자 알겠어? 이렇게 밟고 아 뭐가 있을까 글쎄 공룡 다 떼라 야 야 야 야 야 야 엄마 내가 섞었어요 응 자 자 공룡 떨어졌다 공룡 공룡 여기도 있다 가져주세요 우와 그거 뭐예요? 나 이거 저번에 봤는데 과 면 써볼까요? 응 엄마가 씌워줄게요 엄마가 씌워줄게요 공룡 공룡 세연이 공룡 무섭다 응 엄마 이거 먼저 할래 이제 까볼까요? 에? 무슨 맛있다 도장 도장 엄마 도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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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볼까 찍어볼까 여기야? 응 이 무슨 도장이야? 공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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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또 다른 알도 까봐 또 초록색 응 초록색 응 또 도장이네 또 도장이네 그 다음에는 집어봐 난 여기 펜 우와 짠 우와 공룡이다 가봐 어 야 공룡이다 줘 또 또 또 까볼까 냠냠 뚜껑 열어야지 뚜껑 열어서 뚜껑 뚜껑 또 됐다 엄마 또 까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우와 공룡이 많다 또 또 또 또 여기 나무도 세워놓을까 자 또 까볼까 알 까보자 아들 응 여기 또 바닥 우와 어 이거 뭐지 알 까봐 여기 가운데 꾹 눌러볼까 꾹 눌러봐 그래요 응 안 까져 응 아 안 까지네 어떻게 까야되지 똑같이 어 까졌다 어 이거 뭐지 이거 뭐예요 공룡인데 아기 공룡이다 아기 공룡 아기 공룡 책긴 공룡 이것도 한번 까봐 아기 공룡 응 아이씨 여기서 꾹 눌러봐 여기서 꾹 이렇게 응 됐다 우와 뭐지 아기 공룡 또 있네 엄청 귀엽다 엄청 귀엽다 붙어있네 이거 많이 붙어있어 응 붙어있네 자 이제 또 까볼까 아 어 또 도장이네 응 파랑색이네 엄마 안 보여 잘 잘 안 보여 자 자 됐지 응 뜨거워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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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엄마 이거 두개예요 두개 됐어 또 싸우는거 몰래 꿍 또 또 꿍 꿍꿍 또 꿍꿈아 꿍 꿔 다 싸 와 다 싸 우와 나무 공룡한테 이렇게 싸다 응 그래 공룡한테 자 또 됐다 까볼까 우와 무슨 색깔이에요 주황색 열어봐요 우와 찍어볼까 어떻게 한가요 아니 또 또 으악 주황색 공룡이에요 우와 엄청 재밌다 어 저기 또 나왔어 응 여기도 응 저기도 응 여기도 또 여기도 응 공룡이 엄청 많네 아휴 자 이제 뚜껑 뚜껑 닫고요 저거 쏙 또 까볼까 또 까볼까 또 저장이야 어 또 저장 이거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 빨간색이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빨간 아니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야 또 안내 똥 응 이렇게 또 안내 봉용이 어디 나와 뚜껑 뚜껑 쏙 쏙 여기 뭐지 또 알이네 흰꺼 이거 똑같은거다 흰꺼 까보자 뭐야 아기공룡네 아기공룡 또 나왔네 아기공룡이다 아기공룡 몇개에요? 두개에요 하나 둘 셋 네개 아기공룡 네개네 자 엇 또 도장이네 무슨 색깔이에요? 두방색도 응 열어봐요 또 주황색이네 주황색 옆에 안 나오네 근데 모양이 다르다 아까거랑 어 그래 도장 우와 으악 세개 에잉 엥 엥 엥 엥 엥 엥 엥 엥 엥 쩠 엥 엥 엥 자 나 집으로 들어 갈래 내가해줄게 이렇게 쏙 우와 마지막 황금알입니다 오 Corporation 엥 엥 62 63 세계 위 이렇게 이렇게 받았었네? 이렇게 하는거야? 이렇게 하는거야? 안해도 돼요? 네 핑크색 꽝! 뭐지? 우와 더 펭귄이랑 비슷하게 생겼네 맞아 펭귄 도장 잘 찍네 난 도장 찍.. 나도야 나도 찍어봐 꽁! 엄마도 찍어줘요 꽁! 아빠도 꽁! 또 꽁! 잘했어요 두개다 나도 꽁! 응 아빠 얘도 찍어줘요? 아니 안찍어도 돼요 자 오늘 도장 다 나왔네 응 이제 다했다 안녕 바이바이 나중에 또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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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và